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배추가 이제 조만간에 결과를 합니다. 즉, 쌈을 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쏙 고갱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오돌도돌 하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점심 모아주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들이 뒷부분이 생장호르몬인 오옥신의 역할로 인해서 전년을 꺾이거든요. 뒷부분은 성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아집니다.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방지해야 될 게 물론 파반나방이나 배추흰나방 즉 청불레도 잡아줘야 되지만은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딧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진딧물의 생활사, 왜 이 시기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그리고 진딧물약은 언제까지 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진딧물약의 약, 농약 중에 어떤 것이 잘 들을까?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딧물약은요. 이제 1세대 약이 옛날에 없어진 고독성 농약, 메타스톡스톰 이런 건데 다 없어졌고요. 고독성은요. 메소밀 이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2세대적으로 나온 약들이 코니도 이런 것들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이후에 다른 약들을 쓰고 있는데 또 지금 쓰는 약들도 언제 또 내성이 생길지 모릅니다. 왜? 이런 해충들은 치고 100마리가 있는 게 있으면 다 안 죽고 한 마리 살아남으면 그 한 마리가 번식하고 번식하면 결국은 그 약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 해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니까 또 자꾸 다른 약을 쓰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좀 잘 듣는다고 하는 약들이 모벤토. 참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제 창고에 있는 거 무슨 몇 가지만 꺼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세티스, 토리치. 요니스트는 아직까지 그런 대로 들어요. 이거 말고도 모벤토라든지 트랜스폼 그리고 팡파리에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딧물의 그런 대로 좀 듣고 있는 약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상단에다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같이 요약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진딧물이 주로 어떤 진딧물이 배출이 많이 생기는가 복숭아 혹진딧물 좀 까무자쩌만 그런 색깔이죠. 혹진딧물이 생기면 오돌도돌하면서 오갈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혹진딧물이 만약에 가해를 하게 되면요. 꼭 무슨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무테두리 진딧물이라고 있습니다. 무테두리 진딧물. 그 두 가지 특히 무테두리 진딧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무테두리 진딧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생활사를 보면요. 이제 알로 겨울에 월동을 합니다. 성충이 아닌 알. 진딧물은 이게 불안전 변태입니다. 즉 번데기 가정이 없는 그런 곤충입니다. 알, 약충, 성충. 약충, 유충 같은 말인데요. 알, 유충, 성충. 약충, 성충 그런 말하는데 이게 성충하고 알하고 이게 참 번식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알로 월동한 무테두리 진딧물이 4월이나 늦으면 5월 초에 부활을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암컷으로 생깁니다. 수컷이 안 나아요. 처음에는 암컷. 그것이 이제 간모라고 합니다. 의미 못장애고 간모. 이 간모가 생기면 이 간모는 단위 생식합니다. 즉 암수 교배를 하지 않고 그냥 새끼를 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을 놓다가 어느 시기 성장이 좋으면 바로 새끼를 놓습니다. 알도 놓고 새끼도 놓고 이 간모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간모는요. 필요에 의해가지고 주변에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어깨에 날개가 없었는데 어느새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 내 밭에 진딧물도 없었는데 기어 댕기는 것들이 언제 어디서 기어왔을까? 이 생각이 아니고 날개가 있는 진딧물이 포로록 날라와서 알을 놓고 새끼를 놓고 하면 우선 위에는 안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늘 이 뒷면에다가 얘들이 붙어가 있거든. 이 뒷면이 왜? 위에는 너무 뜨거워요. 빛이 뜨거우니까 늘 이 뒷면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칠 때 위에서만 이렇게 조리로 물들듯이 척 척을 지나가면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대를 밑이나 측면을 넣어가지고 밑에서도 약액이 분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있는 거 한번 볼까? 제가 어제 사실 약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설명하면서 개미가 보이길래요. 진딧물은 왜 개미가 많이 보이는가? 개미가 진딧물이 구춤을 박아서 흡접을 하면 그만큼 배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오줌을 싸는데요. 그게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노라고 합니다. 이슬로자 간노. 단맛이 나는 이슬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개미가 같이 공생을 합니다. 너무 한 곳에 진딧물이 많으면요. 개미들이 똑똑해요. 그 간노를 먹기 위해서 또 멀쩡한 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기어댕기는 언제 저 멀리까지 갔을까 싶은데 개미가 물어서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다. 공생관계. 그래서 하여튼 개미가 보인다. 그만 내 밭에도 진딧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냐.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좀 덜 생깁니다. 그 진딧물이 무태두리 진딧물은요. 세대수가 아들의 아들을 놓고 아들의 아들을 놓는 세대수가 10회에서 많게는 25회라고 합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많이 자꾸 새끼에 새끼를 놓거든요. 많이 생기는 시기가 4월, 5월, 5월 좀 따뜻할 때 그리고 아주 안 덥고 따뜻하고 그런 기후에 즉 살기 좋을 때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10월, 11월 즉 이제 그때는 종족보존의 법칙이죠. 많은 새끼를 놓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딧물은 배추에 많이 생기는가 하면요. 그 무태두리 진딧물은 월동하는 것이 이 배추, 냉이, 황새냉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냉이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황새냉이 보이네. 황새냉이 이런 데도 진딧물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이것도 진딧물의 월동체입니다. 황새냉이 이런 냉이나 십자가작물은 배추, 무 이런 것을 좋아한다. 특히 배추는요. 얘네들이 이제 진딧물이 푸르륵 날라와서 여기에 앉는 이유가 특히 결구 시기에는 쌈을 싸잖아요. 이렇게 쌈을 싸니까 조안에 들어가면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두 마리 앉았다. 그러면 나중에 결구하고 결구를 시작하는 게 보통 10월 5일에서 10월 10일이잖아요. 이렇게 덮는 시기가 10월 10일이면 일단 덮습니다. 덮는데 수확은 언제 하느냐 보통 김장을 11월 중순쯤 하잖아요. 그럼 한 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덮기 전에 만약에 한두 마리 있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생겨가지고 나중에 배추를 까보면요. 그때 이제 허탈하죠. 이게 뭐지 이거 씻어도 씻어도 안하고 결국 버려야 됩니다. 저야 사실 버릴 때는 이렇게 닭장에서 닭을 줘도 돼. 하지만 일반인들은 버릴 때도 없잖아. 이거 배추 버릴 때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거든요. 농사 다 지어놓은 거 마지막에 진딧물 때문에 못 먹는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방제를 결국 전에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물주기 둘째 진딧물과 파반나방 그리고 청벌레저 배추 흰나비 방제 필히 해야 됩니다. 셋째가 이제 비베관리입니다. 즉 웃걸음을 한다든지 이런 비베관리 이 세 가지는 필수거든요. 알찬 배추 즉 통배추를 만들려면 그 세 가지는 필수인데 그 중에서 만들어 놓고도 못 먹는 게 뭐냐 바로 진딧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은 피리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방지해 주면 좋으냐 이 진딧물은 좀 힘들더라도 결구가 다 돼가지고 처음에 결구가 이렇게 한 두 장 되고요. 그리고 속의 것도 생겨가지고 두 장 세 장 겹쳐갈 결과가 됩니다. 그때는 진딧물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겨우 이제 풋틀락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럴 땐 진딧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잎이 두 장 세 장 겹쳐가지고 이제 속에서 속잎이 자라면서 꽉 차잖아요. 실제 잎의 겉에 있는 잎은 우리 사실 그 김장한테 다 떼어가지고 버리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 국거리먹는 분도 계십니다. 하는데 이런 잎들은 결국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소 동암 물질을 만들어서 속 알찬 속 배추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부담없이 약을 쳐주시고 이제 결국은 다 하고 나면 안 쳐주셔도 됩니다. 결국은 다 하고 나면요. 그때는 안 쳐도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필이 이때는 반결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흔히 또 저럴 때 보면요. 배추를 심을 때 이제 세티스 입제라든지 아니면 그 그 총채 뭐 총진삭 즉 총채하고 진진물 같이 되는 그런 입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뿌리잖아요. 또 이제 그런 걸 뿌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야 이거 뿌려가지고 진진물이 안 먹는데 이거 나중에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데 배추는요. 바닥에 흙을 장만을 하고 정식을 하고 키우는데 70에서 80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효가 안간다. 보통 그 약을 뿌렸어도 나는 왜 그걸 뿌렸는데 느껴져야 뜨물이 많을까 진진물을 사투로 뜨물이랬는데 뜨물 여기는 뜨물이라고 하는데 왜 진진물이 많을까 그것은 벌써 약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보통 토양 살충제 이제 뿌리는 거는요. 농약에 있어서 만들 때 수확 안전기준 때문에 30일에서 길게는 40일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알찬 배추 만들기 위해서 결구 되기 전까지가 40일 걸리잖아요. 이때는 진진물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싸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약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위로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쌈을 쌀 때까지 결구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방지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잠시 진진물 이야기해봤습니다. 현재 시간 한 12시 20분이네요. 벌써 보시다시피 12시 20분 한낮인데요. 이제 배추가 안 시들죠. 이제는 온도가 오늘은 최고온도 26도입니다. 이렇게 조금 온도가 온도가 반온도 조금씩 살짝 불면서 이제 배추가 살만합니다. 다음에는 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덧물이 질문하는데 배추 새번 씹는 바람에 너무 늦게 심었는데 이거 쌈을 싸나요? 알찬 배추가 되나요? 묻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배추 정시 시기를 늦추면 안되는 이유 잘 자라다가 왜 쌈을 못 사는가 이런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시간상 다음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약을 치실 때 진비물은 우였던 뒷면에 있습니다. 뒤쪽에도 옆에서 바람에 약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측면에 그렇게 좀 쳐주는 거 중요합니다. 예